아 아 아니 뭔 카소스를 하고 있어 아 아 이것도 90%에서 로딩이 멈춘 걸 보니까 다치 하려다 실패했네 카소스가 카소스로 다치 유도하려다가 실패해버렸네 트위치 룰루 상대로 카소스 이건 뭐 그냥 내가 볼 때 라인전에서 한 10킬 따는 거 아닌 이상이야 가만히 없다 가만히 없어 후반 최강 vs 후반 제일 쓰레기 근데 상대가 라인전이 더 더 쎄보인 어떡함 심지어 선템 여신의 눈물 구매 보인다 보여 어디 버프된 판테온 한번 체험해볼까 라인전이 좀 세졌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던데 음 음 음 음 일랩 더블유 같은데 음 음 음 음 오 이거라 안 먹었네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벌써? 벌써 터지고 있어 아앗 어.. 이거 W 맞아줘도 되나? 아 톰 죽는다 저렇게 교환 나오는 거 부터가 이미 글로 먹었어 뭐야 이걸 왜 타? 털 빼주려고 탄 건가? 어 잡았네? 아니 뭐임? 한테는 왜 이렇게? 오호 펌을 완전 무대뻔해 그냥 아니 그거 잡으러 가는 거야? 걔 에바 아니냐? 어어 잡았어 힐은 안되겠다 아 헤르메스 살걸 이럴때는 레드를 던져주세요 레드가 더 오래 붙잡아 두거든요? 이게 안나가네 혼자 잡겠지? 이거 혼자 잡을 수 있지 않아? 나 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? 아 이럴 거 같더라 아 이거 바퀴나? 안 바퀴 바퀴 바퀴겠네 근데 뭐 역시는 역시네요 에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 상태에서 만약 바텀이 바뀐 상태였으면 그냥 필승일텐데 아쉽네 아쉽네 알고 있는 것 같은데? 화면 내려온 거 흐흫 삽도 마음이 급한가 보다 상대 블라디랑 라인전 할수록 불리해지니까 뭔가 사고를 내고 싶어 하는데 아 채굴 안되나? 되네 보여야 가지 그걸 어떻게 무턱대고 가 상대 정한테 뭐야 트위치 혼자 왔나? 아 이거 환태원을 끊어야겠는데? 와 진짜 어지럽다 그냥 흠 아 괜히 바텀 봐주려다가 또 집 타이밍 놓쳐서 한웨이브 손해보고 아 진짜 아니 이럴 걸 사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도 짜증나 그냥 막상 당하면 그냥 존나 짜증나 왜 저런 걸 하는 거야 아 진짜 이유비 떡등록하나? 이유비 떡등록하나? 카소스 원딜이면 그냥 이십분 지나가면 말 그대로 영인분인데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팀원들은 제일 저 메이크업 따라며 갓 아 탈퍼를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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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나 딸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어지러움 그 자체가... 이건 밀려야겠는데? 못 지키겠다. 와, 졸라세. 잘 뺐네. 아, 이거 왜 못 먹는 거야. 대포 자꾸. 오우. 안돼. 아니, 궁 빠졌는데도 기다리고 있네. 아, 죽나? 어, 살았네. 나이스. 나테리스. 아, 괜히 내가 타가지고 트위치 롤러가 도망갔나? 바라카밀은 그냥. 흠. 설마 여기서 다시 집갔다가 탑이어서 나를 따진 않겠지? 왼쪽으로 갈 거야. 왼쪽으로 갈 거야. 왼쪽 정화 없고. 지금 한 번 어떻게 잘 자르면 이길만 하지 않을까? 어? 흑불. 안되겠다. 흑불. 룰루 그냥 아주 꼭 붙어다니네. 아, 이거 정화 쿨일 때 한 번 딱 따면은. 그래. 그게 카소스 원딜이지. 여기도 이제 힘들어 보이고. 뭐. 정화 쿨일 때까지. 이제 힉일 때까지. 그니까. 네.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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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 아 갈 애가 없는데 뭐 블라디도 문제네 이제 오 나이스 너무 아깝다 근데 오히려 좋아 이 카믹이 죽어서 쟤네가 쳐준건데 너무 달달하고 자영 먹고 이길 수도 있나? 잘하면? 그렇다고 말해줘 오 가사스 그냥 같이 가서 큐라도 한 발 쏴주지 그랬어 가사스야 가사스 응? 개 깝치네 아 아 진짜 아가 난다 이 말이야 아 또 또 또 또 온다? 블라디가 데캡을 들고있네 블라디는 22분인데 신화템이 없어 가루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겠고 내가 탑으로 가서 인원이라도 좀 빼내야겠다 아 아 이게 아 나이스 일단 용먹었고 카닉스가 용 먹어라 아 아야 다 블루즈 아 아니 왜 레드 안 빼먹었어 카미라 시간 되지 않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야 이건 반칙이지 아 안되겠네 이거 에바 아닌가? 어? 해낸거냐고 젠장 연장 하지만 아직도 모른다 유치아 돌아왔나? 아 아직도 없네 오우우! 아니 그건 좀 엑심이 지렸다 제반데 아니 발음 먹어야 돼 아 또 마지막에 신내가지고 지게 생겼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셋이 되나? 무조건 먹어야 돼 그냥 방파가 아니라 어? 잠깐만 이거 뭔가 갱크드 바이 맘이 생각나는 장면인데? 그 사건 일어나버리는 줄 알았네 거기서 카직스 천원을 누가 먹었어? 상대 템 나온 애가 없어보이네 천원 먹었는데 어 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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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을만한데? 안 돼 오 나이스 내가 할 일은 이걸 미는 거야 공을 지금쯤 펴주고 봐도 되겠는데? 해냈구나 얘들아 카직스 집이었다 카직스 카직스 딱 까리 아니 아니 그가